기쁜 소식 전하는 바오로딸 봉스에서 태어나 24살 때 미국으로 건너가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문학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작가 생활을 하다가 26살 때 켄터키주에 있는 트라피스트 봉스의 수돈으로 들어가 수사가 되죠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예수의 유해욱 신부님이 번역하셨고 바오로딸에서 출간한 토마스 머튼의 시간입니다 이 책은 머튼의 지인들이 미국에서 출간된 7건의 일기전집을 한 권으로 요약해서 제7부로 편집한 내용입니다 7건으로 된 일기전집이 하나의 숲이라면 토마스 머튼의 시간은 그 숲에 이르게 하는 하나의 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길을 따라 머튼이라는 숲속에 머물면서 한 수도승의 거룩한 기쁨을 맛보시면 좋겠습니다 수도자의 참 삶을 추구하다 1952년 9월 3일 이곳은 알레드 수사님이 3일째 대축일 전날 트랙터로 작업하던 목장 건너편 숲 뒤쪽이다 낡은 작업 도구를 보관하는 헛간에 홀로 있을 때 나는 내가 수도자라는 확신이 든다 진정 나는 공동체 안에서 수도자로 살기를 바란다 숲속 오두막의 고요함 속에서 나는 어느덧 기도 속으로 침잠한다 나는 다른 어떤 치료보다 소박한 장소와 투철한 가난, 침묵이 필요하다 육체적 활동이 없는 순수한 무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 내 정신은 더 분주하다 오 하느님, 갈까맣기 세 마리가 햇살 아래 은빛 날개를 퍼덕이며 날아갑니다 새들은 그렇게 당신과 대화를 나눕니까? 오두막 나무판자의 갈라진 틈으로 파고드는 따사로운 햇살은 당신의 속삭임입니까? 풀밭의 귀뚜라미는 울음소리로 당신에게 말을 건넵니까? 당신은 그들 안에 계시며 홈승을 받으십니다 저 푸른 언덕 너머 타락한 세상의 노예가 되어가면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우리를 위한 당신의 지향에 제 마음을 온전히 드립니다 당신은 이 고요 속으로 저를 부르십니다 제 앞에 침묵과 더 깊은 갈망에 감사드립니다 1952년 9월 15일 숲속에 있을 때면 하느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 하느님을 생각하지 않아도 절로 하느님을 느끼게 된다 마치 숲속을 비추는 햇살과 흘러가는 구름 푸른 하늘과 가녀린 삼남과 내 곁에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나는 하느님의 숲속에 계심을 한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늘 잠이 부족했다 그때는 겨울이라 낮잠잘 시간이 없었다 그러나 사막 교부들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나는 존재의 평안함을 느끼게 되었고 잠이 달아났다 이렇게 글을 쓰는 나는 누구인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아닌가 이곳에 있는 동안엔 가말돌리의 생각도 이 숲속에서는 존재에 대한 물음도 어떤 곳에 대한 갈망도 다 사라져버린다 숲속의 오후라는 명료하고 소박한 실존 안에 머물면 된다 내가 오후라고 말하는 것은 하느님의 오후다 이 속에서 그림자들은 점점 더 길어진다 거룩한 시간이다 상수리 나뭇잎이 바람에 살랑거린다 늦여름 오후에 하늘에 독수리 한 마리가 높이 날며 고요히 선회한다 나는 독수리를 바라보며 이 고요가 고독으로 부르는 내 성소를 확인해 주는 것임을 깨닫는다 숲속에 오래 머물수록 나는 고독과 더욱 친해진다 어느 날 나는 완전한 고독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누구도 나를 볼 수 없게 되리라 1952년 9월 26일 글을 쓰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부단한 글쓰기는 작가의 영적 성장에 지대한 역할을 한다 이는 한 인간을 작가가 아닌 다른 존재로 성장하게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바로 그러기에 변화가 필요하다 지난 37년 동안 나는 수도자라기보다 글을 쓰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비록 하느님의 은청으로 주어진 일이라 해도 결과는 허무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글쓰는 일을 그만두고 오로지 은수자가 되기만을 고집할 수는 없다 1952년 10월 22일 피정 동안 또 다른 신경쇄약 증세가 나타났다 오래 반복된 물음에 대한 예민함에서 오는 신경쇄약이다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1936년 롱아일랜드에서 철도에 뛰어들려 했던 때부터 시작된 증세가 수품을 받은 이후 최근에 더 자주 나타난다 왜 글을 쓰는 것이 옳은지 묻지 말고 그냥 글을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나에게 맡겨진 일은 저수라고 문서를 만드는 일이다 그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요청하시는 것이리라 1952년 11월 12일 진리는 침묵과 일, 고통으로 이루어진다 침묵과 일과 고통을 통해 우리는 진실해진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은 말을 함으로써 하느님의 일을 방해한다 심지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지고 그분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응답하는지에 대해 그분께 충고하기도 한다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한 침묵에서 벗어나려 한다 그분은 침묵 속에서 일을 가장 잘 하심에도 우리는 해답을 만들고 그것에 대해 확신을 받으려 하지만 결코 받을 수 없다 침묵만이 그분의 진리에 대한 참미다 일은 우리의 보잘감 없음에 대한 표현이다 고통은 오로지 하느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추구하는 사랑에서 태어난다 1952년 11월 29일 연피정이 끝나간다 필렌 신부님의 성심에 대한 강의가 감명깊었다 단순 명료한 용어로 표현한 신학은 깊이가 있다 가장 단순한 믿음 안에 얼마나 심오한 빛의 신비가 스며 있는지 보여주었다 때로는 진부해 보이는 사랑에 대한 진리도 지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사랑이야말로 가장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는 진리다 피정동안 비움과 무력감 비천함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내 안에서는 많은 움직임이 일어났다 어떤 순간에도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나는 이전보다 더 깊이 기도할 수 있었다 그렇다고 내가 특별한 품격의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단순한 암성 기도 성물 또한 시편 암성을 통한 기도는 어떤 기도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깊이와 단순성을 진임을 알았다 하느님 사랑에 대한 믿음과 그분께 나아가도록 베풀어 주신 단순한 방법에 대한 신뢰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온전히 그분의 자비에 의탁함으로써 나는 어떤 일에도 만족하며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 1952년 12월 29일 성 토마스 베켓트 죽일 일주일 전 유기서원자들에게 엘리엇의 대성당의 살인 가운데 성탄절 강론에 대한 부분을 읽어주었다 합창곡의 후렴구 몇 개도 함께 읽었다 오늘 성탄 이후의 일을 돌아보니 나는 영국 중에 성 토마스가 내린 결정과 같은 결심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어떤 목표나 성소 같은 무엇을 간절히 바라기에 일을 시작한다 그대는 큰 결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추구한다 하지만 그릇된 쥐향으로 옳은 것을 바라는 것은 큰 위험이 동반된다 우리가 옳은 결정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데 갑자기 전능하신 분의 오른손이 하시는 일에 대한 변화가 일어난다 그때부터는 의문을 던지고 애원하고 탐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시다 하느님의 권능이 갑자기 우리 위에 펼쳐지고 그 순간 우리의 소망은 온전히 바뀌었음을 느낀다 비록 우리가 열망하는 것이 이전과 다름없어도 진정 그 속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전적으로 다른 은총 안에서 그것을 보게 된다 바로 하느님 뜻이다 하느님 뜻이다 그분의 지향으로 이루어졌기에 그것은 더는 단순한 열망이나 우리의 갈망이 아니다 하느님 뜻을 우리 마음대로 조종할 수는 없다 아무런 지향을 두지 않고 단순히 하느님만이 우리와 함께 계심 우리의 마음을 느끼는 것은 얼마나 소박하고 즐거운 일인가 그럼에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열망을 품고 헛수고를 하려는 것인가 비록 그것이 우리 눈에 형편없을지라도 우리의 기쁨은 그분께 의지하여 그분이 바라시는 것을 추구하는 데 있다 그분이 바라시는 순간 더 이상 그것은 우리의 지향이 아니다 그것은 희생이 된다 그분은 우리의 존재를 바칠 것을 요구하신다 사제직도 고독을 추구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는 진지하면서도 매우 단순하다 어제는 삼나무 숲의 부드러운 흙으로 다져진 맞잡기를 보면서 하느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진리를 깨달았다 고독도 마찬가지다 그러기에 고독이 얼마나 절실한지도 깨달았다 고독은 특별한 무엇 곧 숭고해지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단순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 마치 기후와 토지처럼 자연스러운 고독이다 그런 고독이야말로 철저히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 안에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고독이다 그것은 산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단순하고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내가 추구하는 진정한 완성 바로 평범한 사람이 되기 위해 고독이 필요하다 세상 삶은 비정상적이다 물론 수도원의 삶이 평범하다고 할 수는 없다 별난 삶이라고 할 수 있다 별난 삶이라고 해서 성 베네리토가 말한 결함이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필수 불가결한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완전한 고독 속에서 지식으로 타락하고 불균형을 이룬 사회의 표상을 따르지 않는 올바른 사람이 되는 삶이다 하느님의 모상을 따라 지음받은 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나의 길이다 이미 알고 있는 길을 걸어가는 삶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1953년 2월 14일 오늘 우리는 복자 콜라드를 기념한다 그는 시토의 은수자 가운데 한 분이다 수련자였을 때 나는 복자 콜라드 성 갈가니 성 피르미아노 같은 은수자를 좋아하지 않았다 오히려 세스트리의 성 알베르투와 카라몰라의 복자 요한 이야기가 내 성향에 맞고 마음에 와 닿았다 아마도 은수자들의 생활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 탓일 것이다 그들은 자기 이야기에 방점을 찍지 못했다 그들이 완성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기도 전에 그들은 하느님 품으로 돌아갔다 이제 나는 미완성으로 보이는 복자 콜라드 이야기에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성 베르나르도의 허락을 얻어 팔레스타인에서 은수생활을 시작했다 클레르보에서 성 베르나르도의 임종이 가깝다는 소식을 듣고 클레르보를 향해 길을 떠나 이탈리아에 왔을 때는 이미 성 베르나르도는 세상을 떠나고 없었다 그는 파리 외곽 길가에 경당을 마련해 살다 그곳에서 선종했다 얼마나 계획없고 어수선한 삶인가 질서도 감각도 책에도 클라이맥스도 없이 중간에 갑자기 끝내버리는 책과 같다 그렇지만 이제 나는 그런 책을 정말 좋아한다 복자 콜라드는 역사 안에서 어떤 틀에 고정시킬 수 있는 인물이 아니다 그를 세밀하게 그려낸다는 것은 마치 날고 있는 새에 움직임을 포착하려는 것과 같다 나는 높이 나는 새에 날개를 볼 수는 없다 은수자의 성소란 그런 것이다 우리는 은수자가 어디로 향하는지 대강 알고 있다 본인은 더 분명히 안다 그한테는 의심할 수 없는 확신이 있다 바로 하느님의 이끄심에 따라 여행한다는 확신이다 그것이 바로 그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 이유이고 많은 사람이 그 길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1953년 2월 16일 성녀 안나의 집은 내가 찾아내기만 기다렸던 것 같다 그 집을 찾게 된 것은 우연이었다 자신만의 장소를 찾은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깊이 성찰한다 더는 자신을 가장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안도감을 주는지 알게 되었다 정말 찾고자 하는 것을 찾지 못하면 그것을 찾은 것처럼 가장하기도 한다 찾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부단히 자신에게 속삭이면서 더는 갈망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시간을 낭비한다 성녀 안나의 집에서는 나를 가장하지 않아도 된다 내 안에 실지하는 모든 것이 하늘을 향해 활짝 열린 문으로 활기를 되찾기 때문이다 이제 너는 자신을 짓밟거나 반으로 쪼개거나 내 일부를 창밖으로 내던질 필요가 없다 내가 아닌 나를 밀어낼 필요도 없다 오 평화의 아버지이신 하느님 성녀 안나의 집의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이 일치를 이루며 하나 되었습니다 그 일치는 제 것이 아니라 당신 것입니다 나는 서식스의 이곳저곳을 온통 걸어다닌 어린이를 내 안에서 발견한다 나는 내가 이 오두막을 찾고 있었으며 어느 날 그곳을 발견하니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늘 아래 하나다 더는 여행을 다닐 필요가 없다 언덕에 자리 잡은 수도원은 11년 동안 불확실성으로 나를 사로잡았다 수도원은 이곳에서 겨우 1km도 떨어져 있지 않다 머물려고 그곳에 왔지만 집착은 하지 않는다 저 멀리 보이는 언덕은 언제나 다른 세계를 말하는 것 같았다 성녀 안나의 집에서 보는 풍경은 내게 다른 세계는 없다고 말한다 그들이 허락한다면 여기 머물고 싶다 트랙터와 공사 소음이 방해하지 않는다면 내 앞에 펼쳐진 들판에 지프가 있다 옥수수를 수확한 이후 처음으로 그곳에는 아무것이나 놓여 있다 다른 곳에 간다 해도 2,3km 이내면 충분하다 이곳은 다른 세상이다 고요가 나를 행복하게 한다 1953년 2월 17일 제 수요일 전 화요일 햇살이 눈부신 계절 오늘은 카니발 고기와 이별이다 다시 육으로 돌아갈 것처럼 육을 떠나기 전에 축제를 벌인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익살인가 일시적인 것이라면 사순절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럼에도 예수님은 다시 육으로 돌아오기 위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영광스럽게 부활하기 위해 그와 함께 우리의 육신도 부활시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남는다 순환의 자비 안에서 육신을 지휘하고 본래의 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는 육신을 버려야 한다 모든 창조물은 범민 가운데 우리의 승리 육신의 영광을 기다리고 있다 하느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기쁨을 우리가 되찾기를 바라신다 이는 진정한 기쁨이 아닌 것 육으로 끝나버리는 것을 부정함으로써 우리가 영 안에서 사는 것이다 육은 아무런 이익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성녀 안나의 집 힘 벽에 걸린 십자가를 바라보다 문득 내가 사제의 힘을 의식했고 감정이 북받이 올랐다 사제가 되었을 때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성녀 안나의 집은 내 사제 성소에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곳이다 침묵 숲 햇살 그림자 예수님 성화 코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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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모님 프라 안젤리코의 천국에 있는 작은 천사들 이곳이 나의 본당 같고 모든 것 속에서 사제임을 깨닫는다 이런 생각이 이런 생각이 유혹일지도 이 침묵이 지닌 사도적인 결실이 무엇인지 기억할 필요는 없다 다만 나는 무가 되어 그리스도의 개시를 기다리면 된다 죄의 신비가 작용하고 어떠한 개시도 없는 세계에서 소박한 가난과 침묵의 평화를 지키면 된다 성녀 안나의 집은 평화로 가득차 있어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투쟁의 중심이다 여기 앉아 기도하고 생각하는 나의 무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필요도 없다 삼나무 사이로 들려오는 거룩하고 맑은 종소들을 듣기 위해 오직 그리스도 안에 희망을 두면 된다 이것이 내 미사의 연속성이다 내 성체이며 온종일 드리는 감사기도이며 일이며 품숭이며 그리스도의 완전한 개시에 대한 희망이다 1953년 2월 24일 성 마티아 죽일 신비주의에 대해 알기를 간절히 바라고 형의상학적 이론에 머물렀던 시간은 저만치 흘러갔다 이제 그것이 나의 삶 자체가 되었기에 사변적 사유에 천착하는 것은 오히려 고통스러울 뿐이다 사변적 생각에 집착하는 것은 마치 출산의 고통을 겪지 않은 처녀가 어머니 사랑에 대해선 수필을 읽는 것과 같다 성가대가 이전보다 편안하다 그전에는 너무 긴장하여 성가를 제대로 따라 부를 수가 없었다 순간순간이 마지막 순간이 되기를 기대하라 마음 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긴장을 푸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하느님의 현존이 너무 멀리 있어 마치 내 마음과 하느님 사이의 장막이 드리워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이곳 성녀 안나의 집에서는 늘 행복하고 마음이 편안하다 이곳에서는 하느님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신비주의도 필요 없다 파리 한 마리가 유리창 위를 윙윙거린다 1953년 3월 3일 분명한 것이 한 가지 있다 하루 피정을 하고 성녀 안나의 집에서 오후를 보내고 미사들이고 성물도를 바치는 일 어둠이 밀려오면 두려움을 느끼는 일 등이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틀어낸다 그것은 내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느님의 지혜를 전해주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는 것이다 자신에 대한 성찰 일과 계획 좋은 영적 지도자가 되는 문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인생에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기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찾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것은 참외의 시편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절실한지 깨닫기 전에는 결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것을 체험하기 전에는 절실한 필요성을 알지 못한다 가난에 대해 말할 때에도 우리는 가난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하느님께서 가난하다고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가난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느님께서 병고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동시에 치유도 해 주신다는 것이다 병고에 대해 말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지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악이다 참외의 시편에서 그리스도는 당신의 가난 안에서 나의 가난을 깨닫게 해 주셨다 시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치유의 은총을 받은 것이다 그분의 은총으로만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 나 지금 이 순간 그분의 은총이 넘쳐오른다 나는 치유의 글에 들어섰다 오 치유가 얼마나 수중한가 내 영혼의 회랑을 따라 걸으며 자신이 폭탄을 맞아 잿더미가 된 도시와 같은 상태라는 것을 발견한다 시편 6장을 묵상하는 동안 푸른 목초지를 따라 흐르는 시내가 옆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작은 밭을 보았다 아직 새잎이 나지 않은 나무 아래 풀밭에는 새싹이 도단하고 비온 뒤의 웅덩이에는 물이 고여 있다 자연 풍경이 내 마음을 하느님께 높이 들어 올린다 그분은 이처럼 쉽게 당신 현존을 드러내신다 나는 눈물로 나의 못자리에 물을 대리라 개구리가 우는 것에 대해 글을 쓴 적이 있다 지금 다시 개구리들이 합창을 한다 다시 봄이다 비록 내 마음이 에말라이타에도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다 황폐함은 내 운명이다 1956년 7월 17일 우주를 새로울 것 없고 보잘것 없는 창조물로 여길 수 있고 우주 안에 삶과 더불어 더 많은 가능성으로 무한히 열려 있어 공부하고 관상하고 찬탄하게 되는 흥미진진한 일이 다채롭게 펼쳐지는 풍요로운 곳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 모든 것 넘어 모든 것 안에 하느님이 머무신다 인생의 책이란 어느 한 사람이 살아온 삶의 여정을 기록한 것이다 그 사람이 아무것도 남는 것 없이 살았다면 인생의 책에도 남길 것이 없으리라 나는 언제나 모든 것에 대해 쓰기를 바란다 모든 것을 담은 책을 쓰고 싶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모든 것이 가능한 열려있는 책을 쓰고 싶었다 모든 것을 창조해 내는 혼이 담긴 책 그것은 자기 고유의 삶을 담고 있어야 하리라 믿을만한 책 나는 더 이상 그것을 단순히 책으로 보지 않는다 가르멜산의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 아바나에서 거울을 보며 당신께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당신은 바다를 등지고 탑 위에 서서 대학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결코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메몰 아래를 암송하며 길을 걷던 그때보다 지금 더 생생하게 당신을 느낍니다 당신께 드린 기도를 모두 잊었습니다 당신께 응답을 받았지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저를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을 알면서도 알지 못합니다 당신을 사랑하면서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기도는 당신이 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당신이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이 모든 부족함에도 저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과 이름 너머 기도의 나라에 가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의 나라 변방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숲이 있는 바로 여기에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게 필요한 것은 당신의 이끄심입니다 당신은 제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당신의 기도로 제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당신은 제 의지를 강하게 하십니다 당신은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십니다 고통받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필요합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 위기에 빠진 사람들 슬픔에 잠긴 사람들에게 당신이 필요합니다 정신이 아픈 이들한테도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의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도 당신이 필요합니다 제가 당신 아드님처럼 치유자여 위로자며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도 당신이 필요합니다 죽은 이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도 당신이 필요합니다 죽은 이들이 고유한 강을 건너기 위해서도 당신이 필요합니다 제가 죽을 때나 살아 했을 때도 당신이 필요합니다 제가 당신의 수도자여 아들이 되기 위해서도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제게 필요한 분이십니다 아멘 1956년 8월 20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며 희망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마치 당신 몸인 것처럼 우리를 당신과 한 몸이 되게 하신다 이로써 충분하지 않은가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아니 만족해야 한다 그것으로 만족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그분을 찾고 그분은 우리를 찾았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의 삶을 깊게 하는 것 이외에 더 추구할 것은 없다 우리는 이미 가졌다 만족하라 1956년 8월 29일 가장 위대하고 유일한 일은 하느님을 흠숭하고 참매하는 일이다 그분을 찾는 것이 그분을 흠숭하는 것이며 그분만이 하느님이시며 다른 신은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분의 진리를 위해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놓아야 한다 하느님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증거해야 한다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온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 그분의 부르심과 은총에 응답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우리가 이를 실행할 때 우리는 완전에 대해 말할 수 있다 더는 완전함에 대해 아무런 말이 필요 없게 된다 1956년 8월 31일 몇 미터로 높이 솟은 어린 아카시아 나무가 벽이 무너져 내린 곳에서 솟아난 인동동굴 사이로 개성가를 부르듯 자란다 저 너머 삼나무 틈으로 오래된 감색 지붕에 양떼 헛간이 한낮에 내리쬐는 햇살로 땀을 흘린다 부서져버린 풀베는 기계가 길거리에 놓인 돌에 갇혀 꼼짝 못한다 목재 헛간 아래에 있는 트랙터는 기계 부품을 들어 올린다 트랙터는 흙을 뒤덮으며 최근에 들어온 청원자가 걸어가면서 트랙터를 비난하듯 바라본다 나는 어린 아카시아 나무로 돌아간다 바람에 천천히 살랑거리는 나무는 일본의 무용가와 같다 나무가 바람결에 우아한 가지를 뒤흔들자 다른 쪽 잎사귀가 태양을 향해 웃음 짓는다 1956년 9월 12일 신비를 존중하는 마음 그 신비를 느끼는 감각 거룩한 신비에 대한 존경신 하느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실 때 비로소 그분에 대해 알게 되는 하느님의 말할 수 없는 거룩함에 르는 경혜심과 겸손 이는 참된 종교심성을 지닌 영혼의 본질적 덕목이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신비에 대한 경혜심 안에서 그분을 느끼고 알게 된다 그분의 말할 수 없는 거룩함을 대면하면서 우리는 두려움을 지니고 겸손해진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본질적 덕목이다 이런 특성을 잃으면 신앙심도 사라질 것이다 신앙의 성장은 진정한 낙적 삶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관계가 소란스럽거나 친밀함만을 추구할 때 무한한 신비의 실제 곧 하느님에 대한 모든 감각을 잃어버릴 수 있다 1957년 4월 25일 마카리우스 불가코프와 니콜라스 베르다에프는 핵심을 꿰뚫어보는 위대한 작가들이다 그들은 부활로써 죽음을 정복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받아들였다 그들은 인간이 직면하기를 가장 두려워하는 수치에 대해 했었다 우리의 모든 수치가 부활의 비단에서 소멸되는 승리의 신학을 보여주었다 신학의 지나친 조심성은 따뜻한 인간미보다 냉철한 이성을 강조하며 경직성으로 메말라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런데 이 두 신학자는 실수를 받아들였고 교회에서 단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거침없이 하느님의 위대함과 존엄성에 대해 갈파하고 기록했다 그들은 지혜문학서의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창조주 앞에서 지혜가 세상에서 움직인다는 잠원 이미지를 수용했다 교회는 스스로 지혜는 하느님의 어머니와 교회 안에서 신비롭게 귀시되며 완성된다고 말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된 인간의 소명은 궁극적으로 하느님의 지혜를 얻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다 인간은 우주만물의 축소판이다 인간은 하느님의 지혜와 사랑을 청하면서 우주와 역사의 과정을 결합시키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인간은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이 소임을 완수해야 한다 인간의 소명은 말씀이신 하느님의 영광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하느님께 우주를 봉훈하는 것이다 성령께서는 우리 삶 한가운데에 강림하신다 언제나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께서는 영감을 받은 우리 손과 입을 통해 물질주의 세상 한 복판에 다가오시어 하느님의 육화된 말씀의 신비체인 교회의 활동으로 영적 세계를 창조하신다 1957년 4월 28일 내 영성 생활에 동양과 서양의 사상 그리스 교부와 라틴 교부들의 사상을 통합할 수 있다면 내 안에 분열된 교회의 재결합을 이루어내고 이러한 내면의 통합을 넓혀 교회의 일치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어떤 한쪽의 일방적 강요로는 진정한 동양과 서양의 공존 화합과 일치를 이룰 수 없다 양자를 모두 수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할 때 승화될 수 있다 1957년 9월 29일 마크와 도로시벤 도론부부가 일리노이즈로 가는 길에 수도원을 방문했다 우리는 축사를 지나 언덕까지 함께 걸었다 나는 마크에게 수련원을 보여주었다 그와 함께 수련원 도서관 서가에 기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오래전 그와 햄튼 연구소에 있을 때 함께 나눈 이야기를 떠올리며 즐거워했다 당시 영어교수님은 학생들이 세익스피어를 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불평했다 마크는 18살 쯤 되면 세익스피어를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들이 태어나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살며 그들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며 살아가지 않는가 우리는 축사에서 성 베르나르도 들판 언덕을 따라 밭두렁을 태우는 불길을 바라보았다 마크가 불을 무척 좋아한다고 하자 나도 맞장구를 쳤다 모든 이가 불을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방화강은 아니며 나름대로 불을 좋아하는 것뿐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1957년 10월 5일 새들이 지저귀는 계절이다 새들이 어떤 종류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조류도감을 찾아봐도 알 수 없다 그 가운데 테넷이 울새라고 생각되는 새를 한참 바라보았다 귀엽고 예쁘장하고 앙증맞은 작은 새다 눈에 잘 띄지 않은 그 새를 바라보면서 나는 새들의 세계에 깊이 빠져들었다 새들은 인간과 세상에 도통 관심이 없어 보인다 나는 테네시 울새를 유심히 바라보면서 새들이 하느님과 매우 가까이 있다는 느낌과 함께 경외심이 들었다 새들을 바라보고 목상에 잠기면서 마치 신비서적을 읽을 때의 느낌을 받았다 오히려 그때보다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이름 모를 빨간 꽃이 예쁘게 피는 것을 보았다 어쩌면 꽃이 아니라 열매인지도 모르겠다 어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추길에 숲속에서 새 한 마리를 보았다 그새는 어떤 좋은 강론보다 더 많은 것을 들려주었다 마크는 이렇게 말했다 새들은 자기 이름을 모른다 새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새들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무슨 상관인가 그런데 나는 내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전혀 상관이 없을까 왜 나는 새로운 세계에서 아담처럼 되지 않고 내가 붙인 이름으로 그들을 부르려 하는가 아마도 나는 이름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 이름을 붙일 필요 없이 새들의 아름다움이나 그 실제를 묘사하는 것도 필요 없이 그냥 바라보며 머무는 것만이 하느님의 선물을 아는 것이라 하느님의 이름이 바로 이름 없음이지 않은가 그것은 그냥 철자 X나 Y 같은 것이다 야외가 더 좋은 이름이다 야외는 이름 없는 자 라는 뜻이다 1957년 11월 2일 현대 물리학에 대해 알아야 한다 수도자라고 해서 유턴과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와 그 세계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성 토마스 아퀴나스나 단테가 사유하던 것과 매우 다르다는 것은 희사하는 바가 크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나 단테 가톨릭 신학이 더는 무미하다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그들과 가톨릭 신학은 올바르게 이해해야 하고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현대 과학의 성과로 우주의 초자연적 현상이 밝혀진 지금 여전히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의 질서가 펼쳐진다는 사고는 부질없다 현대 물리학은 수도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비록 현대 물리학이 수도자의 영성을 단순하게 하고 균형 잡히게 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 해도 무시할 수는 없는 현실이다 이미 규정된 단순하고 안정적인 틀 속으로 도피할 수는 없다 수도자로 살지만 나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성전 성전 봉헌축일은 내게 고통이자 기쁨의 축일이다 성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보다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없으리라 어두워진 저녁 벽에 걸린 거룩한 촛불을 바라보며 이 성가를 부르면 깊은 감동에 젖는다 그 벽은 그리스도에 의해 만져지고 축성된 그리스도의 성사인 예루살렘의 벽이 아닌가 그들은 거룩한 성벽 안에 영원히 살게 되리라 나 또한 영원한 거처로 마련된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리라 기쁘고 행복하다 하느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이는 영원한 구원을 뜻한다 그럼에도 내 안에 대답하기 힘든 물음이 떠오른다 도대체 나는 여기서 뭘 하는가 그동안 수없이 던진 그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나는 이곳에 속해 있다 그러나 이는 답이 아니다 궁극적 답이 아니다 성소는 신비다 언어로 표현하려 하면 더 모호해진다 이는 모순이다 모순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나의 유일한 희망은 모순 위에 모순을 쌓아놓고 고 모순의 한가운데로 나를 밀어넣는 것이다 이곳에서 사는 일을 합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공식적으로 합리화하는 일은 도 이상 불가능하다 성소에 대한 공신문구도 내가 만든 합리화로 대치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곳이 바로 내 문제다 성소에 대해 그럴듯한 설명을 하는 문구를 찾고 그런 문구가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다 만족할만한 문구를 찾고 싶다면 그 문구에 맞는 사항을 다루어야 한다 하지만 하느님을 찾는 성소는 그런 것이 아니다 현상을 뛰어넘는 것이다 인간의 영역 밖의 일이다 1957년 12월 29일 미국처럼 복잡한 경제 구조를 지닌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더는 내 형제가 되는 문제와 상관이 없다 다른 나라의 경제가 미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겪는 고통에는 내 책임도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가 무엇이 내게 이런 책임을 묻게 하는가 누가 이 물음에 답할 수 있는가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는 이 물음에 정직한 대답을 하거나 답을 하려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과연 그의 말은 옳은가 나는 그의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는 이용하고 착취하는 사람들과의 협력 문제가 발생한다 투쟁이 요구되는 어려운 문제다 지금까지 윤리신학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무슨 일을 했는가 내가 아는 한 그들이 한 일은 없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한 역사와 경제 같은 문제를 공부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는 나의 관상적 성소와 충돌하지 않는다 하느님의 사람이 되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진리를 따라 사는가 하는 문제이므로 나는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 이 수도원에서 우리는 실제적이고 궁극적인 사회적 의무에서 조직적으로 벗어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적 책임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본 원리가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1958년 1월 6일 주님 공연 대축일 성경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오는 하느님의 산 옆에서 천사가 올라오고 인간을 향해 몸을 숙인 예수 탄생 이콘에 대한 폴 에브돕 키모프의 해설에 매우 아름다운 문장이 있다 우리는 침묵하면서 천사에게 귀 기울여야 한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천사의 목소리가 가장 친숙한 우리의 목소리처럼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훌륭한 해설이다 1958년 1월 31일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는 수도원에 연결된 소박한 가게에 있었다 가게에는 소련에서 제작한 여러 가지 물건 특히 싸구려 탁상램프들이 있었는데 모두 마구 던져지거나 부서져 있었다 그 부서진 조각들을 모으면서 나는 생각했다 비록 이 물건들은 쓸모없지만 몇 백만에 이르는 이름 없는 사람들의 비극적 고통을 상징하는 걸 알았기에 이를 버리는 것은 수도자적 가난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가게 주인은 나의 이러한 선택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 물건들은 플레시드 신부님이 식료품 보관인으로 있을 때부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1958년 2월 4일 수련소 경당 재단에 놓인 기다란 꽃병에 햇살이 아름답게 드리워져 있었다 꽃병에는 붉고 흰 카네이션과 초록빛 나뭇잎이 있었다 햇살이 비치자 특히 어두운 부분은 피는 아니지만 거의 피처럼 붉게 보였다 카네이션처럼 붉은 빛이다 이 꽃 이 빛 이 순간 이 침묵은 하느님 곧 영원처럼 느껴졌다 꽃은 꽃 자체이고 빛은 빛 자체이고 침묵은 침묵 자체이며 나는 나 자신이기에 환상이지만 환상이 아닌 현실의 일부분으로 느껴졌다 환상은 현실의 그림자이며 현실은 이러한 빛과 색과 침묵에 내재된 은총이기 때문이다 재단에 반드시 꽃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생각에는 재단에 노인꽃을 보며 기뻐하는 것이 재단에서 그 꽃을 치우는 일보다는 더 단순한 일인 것 같다 1958년 2월 15일 토요일 오늘 오후 갑자기 내가 아메리카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다 그것은 내 삶에서 별 연관성이 없던 것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일치를 이룬다는 뜻이다 내 운명은 진정한 아메리카인이 되는 것이다 단순히 미국인이고 싶지는 않다 미국은 진짜 아메리카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부분적 실제에는 만족할 수 없다 이는 마치 칠판에 분필로 몇 마디 적어놓은 것과 같아 쉽게 지워버릴 것이다 나는 북미에 속해 있어 아메리카인으로 간주되는 것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지 알지 못했다 안전성이나 연속성의 요소는 남미에 있는지도 모른다 더 깊은 뿌리는 인디언들에게 있을 것이다 스페인인이나 포르투갈인이나 흑인한테 있을지도 모른다 영국인의 뿌리는 깊지 못하며 그 나무는 쓰러질지도 모른다 안데스의 아메리카인이 되는 것은 내 안의 켄터키나 뉴욕을 포함시킨다는 뜻이지만 뉴욕은 진정한 아메리카가 아니며 아메리카가 될 수도 없다 아메리카는 뉴욕보다 크고 깊고 복잡하며 여전히 발견되지 않은 대륙이다 왈도 프랭키가 쓸데없이 무분별하게 말했지만 그가 쓴 아메리카의 위대한 소명의 기본 관점에는 동의한다 아메리카는 고유한 소명이 있지만 누구도 그 소명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없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내 소명이 유럽이나 이탈리아 카말돌리로 돌아가는 것이라면 끔찍하고 치명적일 것이다 내 송소는 아메리카인이 되는 것이다 이 세상이 아직 찾지 못한 어쩌면 백년 후에나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될 하느님의 어떤 것을 발견하는 데 있다 그리스도의 한 부분의 현전으로 이 지구의 반을 차지하는 사람들의 삶과 뿌리와 믿음과 운명과 그 방향을 내 성소 안에서 발견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문제와 위험 위험에 대해 염려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극단적인 모든 것에 다가가 포용하며 어떤 혼동이나 절충주의 수박 거탈기식 지식 거짓 신비주의나 분열됨 없이 극단적인 것들을 자신 안에 지니는 것 한 부분으로는 그 어떤 것도 충분할 수 없다 스페인 식민주의 가톨릭 19세기 공화국 급진적 논지 개혁 운동 멕시코 인디언의 이익을 도모하는 정책은 저마다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모든 것을 이룬다 온전한 지구를 위해 하나 되는 것 지구가 지구의 운명을 깨닫도록 돕는 것 1958년 2월 28일 어제는 매우 혼란스러웠다 사소한 문제가 있었고 그 때문인지 꿈을 꾸었다 더글라스턴의 현관에서 나는 젊은 유다인 처녀가 산통을 겪는 것을 목격했다 처녀는 내게 매달리며 가지 못하게 했고 나는 어찌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평범했지만 진지했다 나는 그녀가 성녀 안나와 같은 민족일 거라고 생각했다 이름을 묻자 자기는 잠원이라고 했다 나는 그녀에게 아름답고 중요한 뜻을 지닌 이름이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그 이름을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았다 사람들이 그녀의 이름을 두고 놀렸는지도 모른다 잠에서 깨어나 꿈을 합리화하려고 했었다 나는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아내로 삼으려 하지 않았는가 굳이 꿈을 설명할 필요는 없다 기분 나쁘지 않은 꿈이었다 1958년 3월 4일 사랑하는 잠원에게 며칠간 그대에게 편지를 써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대를 잊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렸지만 나는 여전히 그대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그대와 나는 그대는 시대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님은 그대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대에게서 배웠습니다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여기던 것을 내 안에서 다시 찾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던 누군가를 다시 찾고 사랑하게 되어 그대에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어떤 이들은 그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대 안에는 삶만큼이나 놀랍고 소중한 현실이 있습니다 나는 내 말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말로는 그대에 대한 내 사랑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칫 말을 잘못하여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생생하고 순수한 그대의 사랑스러운 자발성과 단순성과 관대함을 손상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대에게 가장 말하고 싶은 것은 그대 안에서 발견하는 순수한 고독입니다 놀랍고 순수한 사랑 안에 그대는 온전히 홀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대는 내게 사랑을 주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랑과 함께 그대는 사랑과 함께 그대는 내게 그대 자신과 고독의 순수한 경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대요 과연 내가 그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진지하게 묻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나에 대한 그대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그대에게 모든 것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그대의 자문이요 나는 그대의 이름과 그 이름의 신비와 단순성 그 이름이 지닌 비밀을 사랑합니다 그 비밀을 그대가 높이 평가하지 않아도 나는 그 비밀을 사랑합니다 1958년 3월 19일 성요셉 대축일 오랜만에 성녀 안나의 집에 왔다 얼마만인가 성요셉 대축일 오후에 특별한 평화와 달콤함을 느낀다 고요 속에서 하느님의 자비가 미풍과 함께 살랑거린다 장엄 서원을 한 지 11년 단순 서원을 한 지는 14년이 된다 얼마나 놀라운가 붉은 날개의 매가 자신의 침묵을 선보이는 듯 뉴턴 목장 위의 하늘을 천천히 날고 있다 매는 내 머리 위에서 서늘하며 수도자의 길을 가는 것 같다 몇 년 동안은 이곳 안나의 집이 이토록 은총 가득한 곳인지 몰랐다 사실 무엇인가 가지고 있을 때는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이곳은 내게 고독만을 선물한 것이 아니다 연장을 두는 헛간에 지나지 않은 작은 오두막의 고요가 나를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모른다 어제 루이빌 사가와 원럿이 만나는 교차로에서 나는 갑자기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들 누구도 내게 이방인이 아니며 이방인이 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마치 내가 특별한 성소를 받아 그들과 분리되어 있고 그들과 다르다는 미망에서 깨어난 것 같았다 내 성소가 내가 그들과 다르거나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나는 여전히 인류의 한 구성원이며 나에게는 더 영광스러운 소명이 있다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바로 인류의 일원이 되셨기 때문이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거리를 지나는 사람처럼 나도 인류의 한 일원이라는 사실에 감사드린다 우리가 누구이고 어떤 존재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인간의 조건이 지닌 슬픔이 중요하게 다가온다 우리 또한 이 땅에 존재하는 인류의 한 일원임이 절실해진다 이는 거리에서 마주치는 여자들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자신에게 확인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정결서원을 했다는 사실 때문에 이 점을 놓고 논쟁을 벌일 필요는 없다 이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들의 외적 아름다움이 아닌 인간성, 여성성을 더 의식한다 나는 누군가를 특별한 기준으로 아름답다고 보았다고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거기에 있다 어쩌면 내가 다른 삶에 봉헌하지 않았다면 그 비밀스러운 아름다움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여인의 순수함을 아무런 두려움 없이 바라보고 그들이 햇살 가득한 거리를 걸어갈 때 그들의 영혼이 바라는 내밀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내가 정결서원을 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하느님의 눈에 그들의 아름다움은 매우 내밀하고 선하고 사랑스럽다 하느님이 창조하신 인간으로서 여성성은 어느 누구한테도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생명보다 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들의 내면에는 하느님의 모상을 세상에 가져오는 원초적이고 마르지 않는 풍요로운 생명력이 있다 여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혜와 예지 우리의 거룩한 어머니가 계신다 나는 인간의 자녀라는 사실에 정말 기쁘다 더 좋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후원 문의는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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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